배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자동차 업종 차례입니다. 5월에는 좀 보릿고개를 면치 못했는데 6월에 시동 거는 모습을 보였죠. 남은 하반기에는 스포츠카처럼 200km 이상으로 질주할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김민선 애널리스트 나아계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과거 업황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팬덤이 기간 동안 자동차 업황은 힘들었죠? 네 자동차 업황을 좀 되짚어보면 지난해는 상반기에는 생산 차질이랑 경제활동 둔화로 인한 수요 절벽이 동시에 발생을 했고 연중에 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수요를 살펴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5.7% 정도 성장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4.7%, 유럽은 마이너스 24.3%, 인도 마이너스 23% 등 주요 지역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내구제이고 그래도 고정적인 구매 수요가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전년의 수요 감소가 올해 이연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올해 초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및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기대보다 소비가 좀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 이후에 누적 수요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0.3% 정도 19년 대비 증가를 했고 중국, 러시아도 정상 수요를 회복했지만 유럽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서 평년 수요를 좀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기저 효과를 반영해서 판매 회복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또 자동차 업계 판매량도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셨네요. 자동차 시장 안에서 특히 또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화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차도 구하기 어렵지만 중고차는 가격이 더 신차보다 비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랑 맞물려서겠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중고차 가격이 조금 비싼 그런 지역이 미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주요 지역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이라든지 방역이 통해서 가장 빠른 경제 정상화를 좀 달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업의 실적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그런 자산 가격 상승 때문에 높은 구매 여력을 좀 관찰하게 됩니다. 연초 이후에 신차 수요는 견조한 상황이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신차 공급에 좀 차질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 대체급부로 중고차 가격이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고차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런 산업 수요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신차 공급난이 중고차 가격의 상승을 야기했지만 7월 이후에는 반도체 수급이 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중고차 가격 지수도 5월은 4월 대비해서 5% 정도 상승을 했고 4월은 3월 대비해서 8%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좀 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월 이후에는 5월 대비해서 0.3% 수준의 상승에 그치면서 이게 보합세에 접어들었고 구매 여력이 상승한 만큼 중고차 가격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업체 전망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다 차량용 반도체 가뭄 현상 때문이었는데 6월 들어 그래도 조금 숨통 트이는 모습들이 나타난 게 TSMC 측에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 확대도 발표를 했고 업체들이 반도체 라인을 또 차량용 반도체 라인으로 좀 바뀌는 게 맞물리면서 나아진 현상이 보였잖아요. 올해 3분기부터는 그럼 본격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네. 일단 르네상스도 르네사스 공장도 연초에 화재가 발생을 했으나 최근에 생산 능력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알려져 있고 TSMC도 차량용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생산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상황이 분명히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들도 7월 이후에는 현재에 비해서 수급의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소자의 종류가 대폭 줄어들면서 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 수급난의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월, 7월부터 조금 더 숨통이 더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반도체 쇼티지 국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기아차가 유럽, 미국에서 신차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점유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그 수치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3월, 4월, 5월, 3개월 연속으로 월간 최다 판매를 갱신할 만큼 호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5월에는 미국 시장에서 국내 양사의 합산 점유율이 11%를 기록하면서 평년의 한 8% 정도를 기록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록적인 호조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올라왔던 것은 포드나 그런 글로벌 경쟁사의 생산 차질이 국내 양사 대비해서 좀 컸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하반기로 가다 보면 경쟁사의 주력 차종이 국내 업체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의 절대치는 좀 일부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내 양사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좀 올라가면서 그래도 글로벌 판매 호조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지난해 이후에 일단 호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었고 그런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었던 원인이 펠리세이드나 소렌토, 셀토스 같은 제품 자체의 경쟁력에 좀 기반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현대차가 또 미국 시장에서 산타크루즈라는 픽업 트럭을 출시하게 될 예정이고 기아도 스포티지, 풀체인지 모델 등 신차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호조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대와 기아차의 실적 전망치 궁금한데 하우스에서는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나요? 일단 국내 양사의 6월 잠정 판매 실적이 내일 장이 마치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가 소폭 변할 여지는 있겠지만 6월 실적을 4월, 5월 수준으로 가정을 하고 전망을 한다면 현대차는 1.9조 원, 기아차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1.4조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결 도매 물량이 현대차는 1분기 대비해서 약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기아는 약 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차량의 판가가 높은 지역인 국내 내수 그리고 미국 지역의 판매 물량이 15%에서 20% 증가하면서 제품 믹스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의 경우에는 최근에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 부문에서 리스 물량에 대한 매각 차익이라든지 미국 내 연체율 감소 등이 반영되면서 금융 실적도 좀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또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평균 환율은 유사했지만 또 기말 환율이 좀 상승을 하면서 양사 모두 외화 판매 보증 충당 부채 평가액 상승분이 좀 반영이 되었었는데 2분기에는 기말 환율도 전분기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도 우호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표로 정리를 해오셨는데 현대차 매출액은 29조 3,99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그래도 34.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제자릿수, 기아도 제자릿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에 한해서는 또 판매량을 달성하는지 많은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보니까 현대차 아이오닉5가 제때 인도를 못 받아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또 불맹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올해 판매 목표량 달성 가능할까요? 일단 상반기에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판매 목표만을 놓고 보면 목표 달성이 기존 대비해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국내나 유럽 등의 주요 지역에서 사전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사가 기대를 했던 수준을 상회하는 모습들을 감안하면 현재 제품 수요는 매우 견조한 상황이고 이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해결된 이후에는 가동률 상향을 조정을 통해서도 대기기간 등을 줄여가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수요만 견조하다면 연내 목표량에 조금은 못 미치더라도 일단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판매 목표량 달성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크게 괴리가 나는 정도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고 조금 완화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판단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 부품주보다 자동차주의 주가가 더 잘 갔고 부품주는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산업 내에서 업체별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는 그런 시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2, 3분기는 코로나 영향으로 완성차 판매의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차량의 ASP나 마진이 개선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완성차 업체의 실적 개선이 조금 빨랐다고 하면 부품사의 실적 개선은 4분기나 올해 1분기 이후에 본격화되었는데 올해 1분기 이후에 부품사의 주가가 상대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았던 것도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개선의 폭이 조금 더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성차 가동률 상향 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서 완성차나 부품사 모두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품사 그리고 완성차 모두 다 하반기 전망은 장밋빛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향후 5년간 미국 시장에 8조 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고 전기차도 현지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부품주도 함께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어떤가요? 당연히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세계 최대 시장이고 현대차가 2010년 중반 이후에 실적이 좀 중기적으로 부진했던 것도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효과적으로 확대하지 못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친환경차 시장을 유럽이나 중국이 주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친환경차도 미국이 좀 주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현대차의 미국 시장 투자는 메이저 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도전이기에 부품사에도 분명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품주에 대한 기회가 당연시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을 한번 들어봐야 할 텐데 좀 나눠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투자 판단에 대한 시점이 중요하겠죠. 자동차 완성차나 부품주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매수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 드렸지만 자동차 산업 수요는 현재까지도 지금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수요가 하반기에는 경제 정상화와 상반기에 기저효과를 반영해서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에 자동차 산업 내의 실적 개선폭도 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적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최선호주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라면 현대차, 기아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일 것 같은데 빠른 주가 상승을 원한다면 기아도 포함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안정적으로 모아가겠다 하신 분들은 현대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과연 우리 연구원님은 어떤 선택을 해주실까요? 일단 양사 모두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기아가 조금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들어서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측면일 것 같습니다.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 주가 수준이고 기아는 한 7.5배에서 8배 수준으로 조금 더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수익성입니다. 분기 판매 기준으로 현대차는 분기에 약 100만 대 정도를 판매하고 있고 기아는 분기당 75만 대 정도를 판매해서 현대차가 약 30% 정도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아의 이익이 현대차 자동차 부문의 이익을 작년 3분기 이후로 지금 계속 추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현대차가 러시아나 브라질 등의 저수익 신흥국 지역에 공장을 많이 보유하는 데 따른 감가 삼각비 등이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도 이러한 지역에서의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지는 않는다고 보면 수익성의 갭은 조금 줄어들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고요. 세 번째는 성장성입니다. 국내 양사의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현대차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판매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기아는 올해 292만 대 대비해서 내년의 사업 계획 목표가 한 330만 대 정도로 한 10% 이상의 성장이 있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물량 증가가가 대부분 아테나 아중동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 이러한 물량들이 전사 마진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인도 공장이라든지 CKD 물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아의 전사 수익성이라든지 대당 수익성을 현재 수준에서 상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품주 안에서도 탑빛 꼽아보고 싶은데 현대그룹차 안에서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를 보고 계세요? 아니면 주요 협력사들 사이에서 최선호주를 보고 계세요? 저는 만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도요? 수익성 개선을 좀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물적 분할에 따른 논란은 있지만 만도의 자율주행 부문에서의 기업가치 재평가를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자율주행 매출 중에 현대차 기아향 매출 비중이 한 95% 수준인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다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랑 두 번째는 현재의 레벨 2, 3 수준의 자율주행만을 가지고도 미래 자율주행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만도는 현대차 기아 외에도 다른 메이저 완성차 업체, 특히 북미 3사 중에 한 곳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의 수주 결과만을 가지고도 2025년에 자율주행 매출 중에 비현대차 기아에 대한 비중이 약 34%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레벨 2, 3 수준의 에이다스 기능은 좀 법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자율주행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카메라나 센서, 레이더 같은 제품군 이외에도 라이다나 4D 이미지 레이더 같은 새로운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향후 10년을 향한 도전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분사를 통한 지분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보다는 회사의 자율주행 핵심 센서에 대한 양산이나 타임라인에 대한 관리가 기업 가치를 더욱 크게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한 12배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전통적인 부품사와 유사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매력도가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탑픽 만도 기약까지 들어봤고요. 인사 나눌게요. 키임증권 김민선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1부도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